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봤어? 이거 갖고 와.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은데. 이거 먹어. 순자리들이 다 좋아서 다 먹을 거야. 이런 것도 기억 안 나지? 어떤 옷인지도 기억 안 나지? 기억나요? 기억나? 이게 언제냐면 홍성악당이야. 홍성악당인데? 우리 VCR 볼 땐가 보여. 맞아요. 아 맞아? 저거 틱톡 찍은 날. 와 대박인데? 이거는? 이거 히든싱어. 히든싱어. 와 내가 웬만하면 너 나오는 걸 다 맞추거든? 그날 1도 몰랐어 진짜. 내가 거기서 그랬거든? 아 영탁이 올 리가 없다고요. 그리고 목소리를 내가 그날 일부러 조금 다르게 했어. 평소보다 좀 더 두껍게 막 이렇게. 그날 이상하더라고. 음악을 좀 다르게 지금. 아아. 외로움말아. 당신 곁에. 붙어 있을게. 붙어라. 붙어라. 붙어있어라. 오늘 또 몇 시에 짓날까 웃자 세상아 대박 날 때다 대박 날 때다 대박 날 때다 이거 원래 숨 안 쉬어져? 이거 원래 숨 안 쉬어져? 어? 하하하하 웃으며 짠 이거 잼버린이야 그냥 벗기게 왜 이렇게 난 춤나 춘다 너만 춘 긍긍긍긍긍긍긍긍 자 지까 지까 지 자 지자 지 자 하더라 까불까불까불까불 까불까불 까불까불 하더래 좀 어색했던 거 아니지 않나? 아니지 않나 뚱뚱뚱 뚱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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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담처럼 미운사네 이 노래는 도움이 무조건 맞출 수 있잖아 갑니다 시작 보릿고개 아니야 내가 바로 홍정환이다 어 맞았어 물 물도 돼요 물은 먹어요 그렇죠 육지거북이 그럼 얘는 물에 아예 안 들어가? 그렇죠 물이 아예 없어 이 안에? 물거북이가 아니에요 육지거북이 그냥 물 먹는 것만 주면 물은 줘? 어떻게 물이야? 이게 물이야? 와 신기하다 저도 멋있어요 머리는 언제 감을 써요? 머리에 감을 써요 머리에 감을 써요 언제 언제? 어제 저녁이에요 원래 저녁에 감은 아침에 감을 써요 온 uh.. 나 머리 했는데 이거 다 막았어 하하하하하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라건들을 사랑이여 소let하더라 가늠한 손이 된다 오우, 다 잡았어? 오, 오케다. 아, 힘들어.